신당 창당을 시사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 비명계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 출연 등을 계기로 만난 적은 있다며 민주당 비명계 중 무소속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을 포섭하려면 공통 분모를 만들고 따로 또 같이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의원은 신당 창당 시 합류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안 간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